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지정학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선영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선영은 세종시에 있는 대전공원 미원에 자리했습니다. 비석에는 2009년 완주, 공주, 논산 등에 있던 묘를 이곳 가정묘로 이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후보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요즘 이런 가정묘가 대세인데 매장묘와 마찬가지로 추모의 기회와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묘 방식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묘제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장을 한 가정묘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후손들은 매장묘와 다름없이 똑같이 성묘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또 후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화장하면 무의 무득이라고 알고 있지만 풍수는 망자의 체백뿐 아니라 혼백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동기 감흥의 영향은 매장에 비해서는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기 감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성의 유해를 좋은 땅에 안장하면 그 후손도 편안하지만 좋지 못한 땅에서는 후손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기운이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묘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핏다머린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인의 노력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 알 수 있습니다. 가정면에서 중요한 점은 함께 모셔진 선대의 집합적인 영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직계가족뿐 아니라 선대의 여러 후손에게 폭넓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면은 더욱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좌택시 우버스가 명당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택시와 버스가 닿는 교통 편리한 곳이 성묘와 관리하기 좋으니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수궁이 가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산자들의 편의성만 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자의 유택은 점점 상업화에 물들어 겉만 번지르르 해주고 있습니다. 묘는 망자를 위한 공간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공원묘역은 학위 춤춘다는 무학방을 배경으로 금강을 바라보는 지형입니다. 남양의 배산임수를 이루어 화려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계룡산의 산축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이면서 장엄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후보의 선영은 묘역의 우측 능선에 자리했습니다. 차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묘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묘 앞이 높아 조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묘 앞이 솟은 경우 혁명가적 기질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묘를 쓴 곳의 산출기가 앞으로 1.3키로 길게 흘러나간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룡이라 하는데 고모호스처럼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기운이 빠진다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재화나 명예, 인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좋은 땅은 대체로 산출기 끝에 나무의 열매처럼 형성됩니다. 조선왕릉은 모두 산출기 끝에 자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의 사례로 모 국회의원 선영입니다. 얼마 전 하필이면 기운이 빠지는 과룡처럼 이장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합대 대권후보까지 거론될 정도였지만 이장후 존재감조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모친묘입니다. 1981년 김우중 회장은 자신의 모친이 돌아가시자 충남 태안에 묘를 씁니다. 당시 그곳 주민들에게 알려진 말로는 당대 최고의 풍수로 손꼽히던 모 씨가 오랜 동안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잡은 곳이라고 합니다. 묘는 구분웅선에 속하는 높은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묘 아래로 산출기가 약 300m 길게 끌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의 후 김우중 회장은 급전직하 추락하고 대우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출기가 길게 끌고 나가는 윤석열 후보 선영은 풍수에서 크게 꺼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숱한 난관을 해치고 검찰청장과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뚝심과 저력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히 한시대 호골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대권을 차지한다면 묘지앞이 솟은 모습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운이 빠져나가는 과령처라는 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누구도 선영의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대선 후보들 선영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나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러한 곳에서 묘를 정할 경우 능선이라면 능선 끝부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능선을 타지 않는 것이 기운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낭자의 체백은 화려한 곳보다 양지바르고 바람전전한 곳이 편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